자 이제 어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우리 이제 교재 44페이지 보시면은 2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 표시에서 경계 면접 결정하는 거 볼게요 개별적으로 다시 한 문제가 한 문제씩 따로 다 배당됩니다 자 보시면 면접 경계부터 보시면 되는데 자 경계는 이런 정도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먼저 이 경계 라는 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이 경계에서 시험 문제 났던 것은 자 이겁니다 땅위의 경계를 갖다가 새로 정하는 걸 땅위의 경계를 갖다 지상 경계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 지상 경계에 대해서 땅위의 경계를 갖다 새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이렇게 부르죠 땅위의 경계에 새로 정하는 기준 요 문제하고 요게 이제 경계 문제라면 거의 뭐 요게 90%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한 10% 이제 가끔 가다 요게 안내면은 이제 요쪽을 출제 했죠 땅을 갖다 분할할 때 측량해 주면 이 분할할 때 분할하는 땅에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으면은 지상 경계가 건축물을 갖다가 이렇게 관통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갖다 관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할 사유가 있어요 요거 암기하는 문제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는 자 첫 번째 공공사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구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 계획선을 굳고자 분할할 때 네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받아 분할할 때 그럼 이 네 가지 사유로 토지를 갖다 분할할 때 지상 경계 분할한 토지 지상 경계 정할 때는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지상 경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암기하시라고 했잖아요 공사기판 자 갑니다 자 47번 지적 관련 법령 경계 설명 틀린 거 자 1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 정관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그 자리는 직선 자리를 곡선 이렇게 내네요 틀리게 내면 그 다음에 2번 경계점 좌표 논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 종행선 수치의 교차점은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평면직각 종행선 수치의 교차점을 갖다 좌표라고 부르죠 그럼 그걸 바꿔서 읽으면 좌표는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편안하게 읽어지겠죠 3번 토지의 지상 경계의 위치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에게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 5 4번 보세요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의 수면 평균 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X 정답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 고르기 문제지 지상 경계 정해볼게요 지상 경계 정하는 게 5가지가 있죠 높고 낮음이 없을 때는 어디 기준 가운데 두 번째 높고 낮음이 있을 때는 아래쪽 세 번째 토지 지반이 끊어져 있을 때는 상단부 바닷물에 접하고 강호수 저수지물에 접하는 때는 넘쳐 있는 지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기출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한 거죠 바닷물에 접하거나 강물에 접했을 때는 넘쳐 있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넘칠 만자 그럼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면 그걸 최대 만주의 강저수지물이 넘쳐 그 득차하면 최대 만수의가 돼야지 평균 평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많이 나와야지 만 넘칠 만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다를 토지로 편입시켰을 때는 방조제 쌓아서 바깥쪽 어깨 외견 바깥쪽 어깨가 지상 경계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섯 가지 단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을 때는 가운데 있을 때는 아래쪽 끊어져 있을 때는 상단부 접해 있을 때는 넘쳐 있는 지점 편입시켰을 때 바깥쪽 어깨 기준으로 지상 경계 정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판례예요 판례 지문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10년이 넘은 기출문제니까 이 지문이 나왔지만 현재는 절대 판례가 시험 대상은 아니니까 등기는 등기 예규 판례까지 시험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지적은 절대 판례가 시험 대상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문제 측면에서 그냥 의미가 있다 생각할까 현행 문제로는 나지는 않을 거다 5번 지문 판례 지문 자 지적 공부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성과 다르게 등록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경계 확정은 실제 경계에 의한다 자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8번 갈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결정 기준 물었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지상 경계 결정 기준 형광판 치셔야죠 왜 이거 묻는지 이거 묻는지 이거 밑에 거 묻는지 구별할 줄 아셔 그러면 위에 거 묻는 거네 그러면 지금 박스 안에는 지금 이 다섯 개 구분하는 거네 자 이제 가죠 기역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대 고저 문에 그러면 중 중자리에 그러면 바깥면 X 중앙부도 해야 돼 구조문의 중앙부 니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대요 고저 있을 유자 쓰면 되죠 고저 유 하 아래 하자잖아요 구조문의 하단부 뭐라고 해놨어요 상단부 유 한데 유 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X 니은 디귿번 도로 국어 등의 토지의 절토 토지가 끊어져있대 끊어질 절자에 흑토자 써놨잖아요 법전에 토지 절 상 상 상단부잖아요 경사면에 상단부인데 절 하 이렇게 나왔으니까 X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리네 리을 토지가 해면 바다에 접하고 있네 수면 강에 접하고 있네 해수면 만 넘칠 만자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오케이 리을 오 미음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중 토지중 재방등을 토지 편입 한 번 더 토지 편입 외견이잖아요 그럼 뒤에 바깥쪽 어깨 바깥 외자에 어깨 견자죠 바깥쪽 어깨 미음번 오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면 오른 거니까 니을 미음 뒤집어 보면 그런 거 찾으면 돼 오 번 이렇게 가면 되지 징그럽게 할 거예요 또 내고 있어 또 49번 또 해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구분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 구분 결정기준 키워드 치시고 틀린 거 X 하시면 되겠죠 1번 토지지상경계는 뚝 담장 이나 그 밖에 구액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 오 2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할 때 해수면 만 평균이 아니라 해수면 만이니까 X 뭐 정답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2번 X 됐죠 3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 권리기 결정에서는 안 돼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판 판 판 공사 판이 나왔잖아요 건축물 그름 걸리게 결정할 수 있어잖아요 판은 오케이 5 4 매매 등을 위해 토지 분할 하는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여 측량 5 5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재방 등을 토지에 편입 나왔어 토지 편입 왜 곁 나와야 뒤에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결정한다 5 이렇게 됐죠 문제지원 보시면 아이고 꿈 같지 않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0번 50번 50번은 그렇게 못풀으라고 권해드릴만한 문제가 아니고 51번 가보세요 51번 공간정보 구축미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골라보래요 그러면 그거 보이셔야죠 지상건축물 걸리게 결정 없는 경우 그러니까 X 1번 X 정답 뭐 이렇게 쉬워 2번 권리게 결정할 수 있죠 왜 판 나오잖아 판 판결에 판 나오죠 3번 뭐가 나와요 사업지구 사업지구 사사사사사사사 4번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나올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 계 계 계획선에 따라 도지 분할하고자 안되잖아요 도시관리 군관리 계획선 글라고 분할 안되잖아요 계 5번 첫 글자에 나오네요 공 나오잖아요 공사계판 아닌 사유 찾으라는 거잖아요 공사계판 아닌 사유는 1번 정답 됐죠 자 그 다음에 52번 판례 옛날 기출문제인데 보지 마세요 판례 기출문제 현행 지금 문제가 기준은 안나요 지적은 판례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시험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기출문제 공간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이거는 자 이제 복합문제인데 여기다 갖다 놨을 뿐이에요 자 우리 지금 이 파트 배운 게 뭐를 배웠어요 토지의 조사 등록 배웠죠 그럼 토지의 등록 지금 요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묻는대요 지적 공부에 관해서 묻는대잖아요 지적 공부는 이제 다음주에 풀어볼 문제인데 그걸 복합해서 두 개장에 걸쳐서 지금 나오는 주제를 한 문제로 출제하고 싶대요 출제 회원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틀리는 거 X 자 그러면 갈게요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5 2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어우 종전지번 빠졌네 결번 생기면 법률용화 결번대장 나오고 영구의 나와야지 됐죠 5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 5 4번 이제 X 정답 나와요 보세요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X 정답 합병은 경계 측량하여 결정해요 말소하여 결정해요 말소하여 결정 면적 면적은 측량하여 합병하는 면적 결정해요 합산해서 결정해요 합산해서 결정해요 4번 정답 5번 지적공부 지문이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컴퓨터 안에 기록관리 안되네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형광판 지셔야 돼 알아두셔야 돼 어차피 다음주에 할 건데 알아두셔야 돼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왜 알아두셔야 되느냐 하면 그 지적정보관리체계 지적정보관리체계 형광판 영구의 형광판 지적정보관리체계 관리권자가 누구이냐를 키워드 형광판 친 겁니다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관리권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55번 면적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토지의 표시 중에 면적결정하는 거 자 이제 갈게요 면적결정하는 거는 보시면은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갖다가 준비하고 들어가시면 되죠 돼있나 요정도가 돼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 자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넓이인데 실제 넓이 수평면사의 넓이 수평면사의 넓이지 실제 넓이 아니야 그러면 그 면적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이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면적 어디에다 등록해요 장에다 등록하잖아 면장 면장 면적은 장이라는 한글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에만 등록해야 돼 장이라는 한글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가 두 가지가 있걸랑 그 두 가지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라는 지적공부 걸랑 다시 한번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면적은 장중 무슨 장 토지 대장 노량진동 30번지 필지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해 있겠지 면장 첫 번째 시험 문제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 장에만 등록 그 장에 등록하는 넓이인데 실제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면적을 갖다가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면적을 측정해야 될 대상 사유가 법에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여덟 가지가 있걸랑 그러면 다음 이 문제는 가장 기초로 가장 많이 베이스 출체되어야 되죠 면적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에 출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네 가지 지문은 면적 측정해야 되는 대상 여덟 가지 사유 중에 네 가지 아닌 사유 한 가지 해갖고 면적 측정해야 되는 경우와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변별하는 문제를 갖다 전통적으로 출제했잖아 자 그러면 측정하는 경우 여덟 가지를 암기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측정할 필요가 없는 사유로 시험신문에 잘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눈으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도면 제작성 지목변경 지번변경 행정구역개편 합병 그 다음에 현황측량 경계보건측량에 면적 측정을 수반하지 아니할 때는 면적 측정 사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럼 면적 측정합니다 자 면적 측정할 때는 자 평판 측량을 합니다 지적 측량을 평판 측량을 하면 도면의 경계선 그리지요 그럼 도면 경계선 그려놨으면 그 경계선 안에 경계선을 갖다가 자 올려놓고 그 안에 기기를 갖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그럼 그 기기가 돌아가서 도면의 경계선의 넓이를 이렇게 이제 기기로 측정합니다 그걸 전자 면적 측정기 이렇게 부릅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로 이해해 계산한 도면상의 넓이의 수평선의 넓이 값을 측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경위 측량을 했을 때는 자 경위 측량을 했을 때는 전자면적기로 측정한다 좌표의 넓이를 수평선의 넓이를 계산한다 좌표 수평선의 넓이를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낼 거 아닙니까 경위 측량 했을 때는 전자면적 측정해야 된다 x 평판 측량 했을 때는 좌표 면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x 평판 측량 했을 때는 전자면적 계산 경위 측량 했을 때는 좌표 면적 계산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평판 측량에서 전자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면적 결정 등록해 줘야죠 평판 측량에서 전자면적기로 측정했을 때는 최소 등록 단위 면적 얼마?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경위 측량하여 좌표 면적으로 측정했을 때 면적 계산했을 때는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얼마로 등록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등록한다 가장 많이 나왔던 면적의 시험 문제 질문입니다 제곱미터로 등록하느냐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등록하느냐 자 그 다음 제곱미터로 등록을 했는데 단 여기에 외가 있죠 지적도 축적이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일 때는 전자면적기로 면적 계산했다 하더라도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인 때와 그 다음에 좌표로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무조건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얼마로 제곱미터로 등록하고 자 그 다음 마무리 자 면적 이제 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되는데 끝수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끝수 처리를 해서 결정해야죠 끝수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 수를 처리 5, 4 5, 2 법 적용해서 끝수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에서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용어정의 측정 대상 면적 계산하는 방법 결정 등록하는 방법과 끝수 처리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매년 한 문제씩 배당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55번서부터 문제지만 55번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할 문제는 안되고 56 경사진 지적공배 등록하는 면적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념 용어정이 묻는거죠 면적을 등록할 때는 지적공배 실제 넓이 수평면사의 넓이 수평면사 넓이니까 수평이라는 단어 나와있는거 찾으라는 문제였죠 2번 정답 57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시 필지마다 자 보인의 키워드가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까지 지시해야죠 아닌것은 했으니까 x 그러면 그게 뭐를 묻는거에요 아 이거 단단 문제잖아 면적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면적 측정의 대상이죠 몇가지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거 찾아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갈게요 측정해야 되면 5 아니면 x로 가죠 지적공부 복구 측정하여야 한다 8가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등록전환 5 지목변경 x 3번 정답 4번 축적변경 5 5번 도시개발사업 5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58번 세부 측량하는 때마다 필지마다 면적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키워드가 보이셔야죠 아닌것은 이니까 x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고 자 갑니다 1 등록전환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다음에 분할 5 합병 x 축적변경 5 그러면 1번 정답 x 정답은 1번 쉽게 나옵니다 뭐가 x가 걸려요 합병이 x가 걸리지 않아 자 그 다음 2번 지적공부 복구 5 신규등록 5 3번 도시개발 사업 보이시죠 그 다음 4번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뒤를 주의하셔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그게 보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뒤에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안보이면 면적 측정 대상 사유가 아닙니다 x로 가야 돼요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면적 측정 사유로 5가 되느냐 뒤에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이라는 법률 용어가 꼭 따라와야 돼요 5번 등록사항 정정 5 됐습니다 또 하려네 59번 문제 유형만 보세요 지적 측량해야 해요 필치마다 면적 측정 해야 하는 대상 틀린거 지금 또 이거 묻고 있죠 두 문제 연습했는데 뭐 자꾸 연습하면 지겨워 59번 넘어가세요 60번 또 연습하라고 그래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연습해봐요 60번 다음 중 면적 측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형광펜 키워드 치시고 5 하시면 되겠죠 기역 지번 변경 하는 경우 X 니은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X 3번 지적공부 복구하는 경우 O 지목변경하는 경우 리을 X 미음 한필지를 두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나오네요 O 비읍 등록전환하는 경우 O O 그 다음에 ㅅ 축적변경하는 경우 O 개수는 안 세봤어요 제가 O 제가 믿게 O 하라고 했어요 4개 했어요 제가 그럼 들으셨으면 알아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61번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 나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 설명 틀린거 뭐라요 25회 기출 보세요 키워드는 면적 키워드 치시면 되겠죠 틀린것이니까 X 자 갑니다 그럼 25회 기출 문제는 지금 면적 이렇게 물었으니까 키워드가 면적만 나왔잖아 그러면 측정대상 좀 전에는 미시적으로 물은 거지만 면적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개념 물을 수도 있고 측정대상 물을 수도 있고 면적 측정방법을 물을 수도 있고 결정등록을 물을 수도 있고 끝수처리를 물을 수도 있고 뭐를 물을지는 몰라 복합적으로 다 물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자 갑니다 1번 면적은 토지대장과 경계점자 분포의 등록사항이다 1번 X 왜 들어보시고 면 끝 2번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한다 5 자 여기요 지적도 축적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등록하는 거 암기사항이죠 지적도 축적 얼마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률용은 뭐요 좌표 3번 지적도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에 1200분의 1인 지역에 한필지 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자 이거죠 1200분의 1인 지역은 암기사항임 암기사항 아님 아니야 왜 노란거만 지금 암기사항이야 그럼 암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배당 떨어지는 거지 얼마로 제곱미터로 한 다 배당 떨어져야 되잖아요 5 됐죠 4번 임야도 축적 6천분의 1인 지역 그럼 임야도 축적 6천분의 1인 지역은 다시 한 번 안 되시는 분 고개 들어보시고 자 암기사항임 아님 아님 그럼 여기에 떨어져 암기사항 아닌 건 여기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로요 제곱미터로 한 다 배당으로 가야죠 쭉쭉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5 됐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 부작성 지역 나왔네 자 경계점 그럼 좌표 등록 부작성 지역이래 그러면 어떤 법률 용어가 나와요 이거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암기사항이죠 그러면 얼마로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한다 이렇게 용어가 나와요 5가 되는 것이요 5 됐습니까 됐대요 그 다음 62번 63번 똑같은 문제니까 63번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두 문제 중에서 경위 측량 방법 경위 측량 방법 지적 확정 측량 실시했대요 한필지 면적 산출한 결과 730.45제곱미터 나왔대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면적 오른 거 찾아보래요 자 갑니다 어디서부터 용어가 나오는지 빨리 경위 측량이래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면적 계산 그렇지 좌표 면적 계산이지 좌표 면적 계산하면 그 다음 면적 결정 얼마로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계산해야 되는데 얼마값이 나왔대요 730.45제곱미터 나왔잖아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계산 결정 등록해야 되니까 그 수 처리가 해야 되네 남잖아 그 수가 처리할 때는 뭐 방식 5452법 그러면 지금 그 수가 얼마가 남아요 0.05제곱미터죠 0.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가 짝일 때는 버린다 5사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730.4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되겠지요 있어요 2번 정답 넘기세요 자 우리 64번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다 해보세요 기출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다 기출문제인데 기출표시를 단지 65번에만 표시해놨을 뿐이에요 64번 볼게요 신규 등록할 토지 면적 축정 결과 124.45제곱미터 산출되었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인데 단서를 다뤄놨어요 축적 1200분의 1인 지역에 지적도 구역으로 경계점 좌표 높고 시행지역이 아님 그러면 지금 단서 보세요 지적도 축적 얼마도 아니고 600분의 1인 거 아니야 좌표도 안 만들어 그러면 노란 거로 하는 지역이 아니야라고 단서를 시험해서 깔아놨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라는 거죠 자 얼마 나왔대요 120.45제곱미터 나왔대잖아요 그러면 자 갑니다 끝수처리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해야죠 왜 제곱미터로 등록하면 이렇게 등록하면 되잖아 그러면 0.45제곱미터를 갖다가 끝수라고 하고 이 부분을 데려갈 것인가 버릴 것인가 결정하면 되죠 그러면 545입법 적용하라는 거잖아 0.5제곱미터 초갑니까 미만입니까 0.5제곱미터입니까 미만 버린다 5사법 그러면 120제곱미터 65번 작년기출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하는 지역의 한필지 면적 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제곱미터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나왔습니다 자 잡아야죠 여기서부터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좌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좌표 노란거에 걸렸네 그러면 얼마로 0.1제곱미터죠 그러면 0.1제곱미터니까 얼마 나왔대요 1029.551제곱미터 산출되었대잖아요 그러면 노란거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해볼게요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등록한다 그러면 끝수를 처리할게 있네 없네 있네 자 그러면 끝수 처리할 때는 어떤 방식 5452법 0.05제곱미터 초갑니까 초가요 그러면 5 입법 그러면 등록하는 1029.5제곱미터에 올린다 들입자잖아요 5 입법이 0.05제곱미터 초과하는 때는 5 입법 들입자 쓰는 겁니다 그러면 1029. 얼마로 6제곱미터로 등록되는 거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아 이런 문제만 나와요 질문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거야 충분히 해결할 줄 아시겠죠 이 정도 수준 여러분들 적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66번 기출문제는 대법원 판례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례는 지금 지적에서는 시험대상에서 제외 예전에는 시험대상 현행 지금 시험 기준으로는 27회 기준으로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참고는 해도 이걸 갖다 문제를 굳이 풀 필요는 없어요 시험범위가 해당하는 것도 60점 못 넘겨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뭐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학을 전공할 것도 아닌데 이걸 뭐하러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옛날 기출문제 측면에서 그냥 한번 읽어볼 만한 거고 내가 정 시간 없으면 시험범이 아닌 것이니까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58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에 67번 68번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였어요 한번 67, 68 다 풀어드릴게요 67번 먼저 보시면 그러면 지적공배 등록하는 한 필지 면적 설명 틀린 거 X구를 해요 면적 설명이래 면적 포괄적인 문제라는 거죠 용어적인 키워드 보니까 1. 등록전환하고자 하는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 정한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지금 뭐를 묻는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면적 등록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측량하여 면적을 결정한다 이걸 묻는 거잖아 등록전환이 면적 측정 대상 8가지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걸 구별하는 지문을 갖다 지금 출제위원이 요구하잖아요 면적 측정 대상 8가지에 등록전환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1번 됐어요? OX? O 2번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지곱미터 이하 한 잔 이거잖아 좌표 나왔네 그러면은 얼마로 등록?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지적도 나왔네 자꾸 반복하네 축적 1200분의 1인 지역은 지금 노란 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요 그러면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3번 정답 맥스 지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한다 X잖아요 됐죠? 3번 정답 4번 용어정이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그 지적공부가 어디라고 했죠? 우리 아까 기출문제 봤었죠?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한 무슨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5번 토지 분할 전후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때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후의 토지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자 권해놓고 직권 이렇게 쓰세요 직권 옆에 여기 있으면 신청X 쓰시고 그걸 또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야대장의 면적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 전환할 측량 면적 결과가 임야대장의 면적값과 갭 차이가 너무 클 때를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부릅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을 하는데 그 정정을 신청으로 소유자 신청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냈습니다 소유자 신청으로 정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걸 또 독립적으로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걸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8번 한 번 풀어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풀어드리는데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고 옛날 기출문제인데 현재는 일단은 시험대상은 아니라는 거 옛날 기출문제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정도만 그냥 아 이런 걸 옛날에는 이런 것도 냈었구나 라고 한 번만 들어보시면 돼요 자 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 자 볼게요 자 이게 지적도고 지적도고 자 보시면은 이 지적도가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가로선이고 이게 세로선이죠 이걸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각선의 가로 규격이 얼마고 세로 규격이 얼마고는 옛날에는 다 시험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대상에 다 빠져버렸어 현재는 시험 옛날보다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예전에는 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직접 하는 실무까지 다 시험대상으로 냈었어 그러니까 시험에 일관성이 없었잖아 아니 내가 중개사 시험 보러 왔는데 구청 공무원 내 지적과 담당 공무원도 아닌데 그 공무원이 하는 업무까지 내가 알아야 돼? 이것까지 다 알으라고 요구했었어요 옛날 시험은 그 정도로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험이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 15회 때 한 번 과천 가서 다 둘넘어 엎은 거잖아요 트랙터로 들이민 거 아니에요 과천정부종합청사 문을 그 이후서부터는 절대 중개사 시험은 중개사 시험에 맞게 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야 돼? 법전에 법령의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시험 기준을 중개사 법령에 아예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옛날에 기출문제 푸는 거에 한번 의미를 들고 한번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지 현재 시험 대상은 아니에요 자 이제 갈게요 지적도가 가로 규격이 몇 센치냐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30cm예요 40cm 세로 규격이 30cm 이것도 법정 규격이 옛날 법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사무처럼 아니 법이라면은 뭐냐면 국민에게 구속력이 미치는 걸 법이라고 해 그러면 이 지적도 규격을 국민에게 구속력 미칠 필요 있어? 공무원끼리만 통일되게 업무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 이것도 현재는 법전에서 빠졌어 이건 국민에게 구속력 미치는 사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 지적도 규격은 보통 40cm를 가로 규격 사용하고 세로는 30cm 규격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이 지적도가 얼마의 축적으로 작성되냐 5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적도 안에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경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가로가 3cm고 세로가 2cm 걸랑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의 실제 포용하는 면적 실제 면적을 구해보라잖아요 중개사 예전 지금 시험 대상이 아닌 예전의 기출문제에 일단 인용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갈게요 실제 면적은 자 이게 직사학형 여러분들 직사학형이 포용하는 면적 구하려면 직사학형 포용하는 면적은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올 거예요 직사학형이 포용하는 면적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하면 직사학형이 포용하는 면적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로값 실제 세로값이 나와야죠 그럼 도면상의 가로값이 제시되어 있잖아 몇 cm? 3cm 도면상의 세로값이 2cm 그러면 여기에 축척이 500분의 1라면 도면상의 1cm거리고 밑에 분모가 실제 거리잖아요 그러면 도면상의 가로거리값이 있으니까 축척을 곱하면 실제 가로값이 나오지 않나? 3cm 곱하기 축척의 분모 500을 곱하면 실제 가로거리값이 나오잖아요 몇 cm? 3cm 곱하기 500은 1500cm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세로거리값은 도면상의 세로거리값 곱하기 축척 분모 곱하면 몇 cm? 1000cm잖아요 자 갑니다 거리 단위는 미터로 환산해야죠 그러면 한 번 더 환산 작업이 필요하네 센티미터 1500cm를 미터로 환산하면 몇 미터? 1.5m, 15m 15m겠지? 15m 1.5m 여보 초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오래전 얘기야 까먹는 게 당연한 거지 자 1000cm는 몇 미터? 10m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돼서 까먹은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해 자 그럼 갈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미터 미터 하니까 당연히 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러면 15 곱하기 10 집어넣으면 되잖아 150 제곱미터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겁니다 중개사 현재는 시험범에서 빠진 예전의 중개사 기출문제였어요 야 내 중개사 공부하려고 지금 이런 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아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시험범에서는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제예요 옛날에 이런 것도 참 별걸 다 했었구나 내가 지금 공부한 게 행복하구나 옛날 분들에 비해서는 지금 중개사 사무실에서 현업 활동하시는 분들을 존경해서 우러러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초론 것까지들도 다 풀고 현업에 지금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짜로 자격증을 딴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안 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또 중개사를 2년 짧게는 또 길게는 전문대 3년제 전문제 어떤 분은 또 대학교 다니라는 개념으로 4년까지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어려운 걸 갖다 못 맞춘 게 아니라 맞춰야 될 문제를 갖다가 못 맞춰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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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는 걸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또 공부를 해 자기가 어려워서 떨어졌어요 어려운 문제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쉬운 문제에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남들은 맞췄는데 내가 못 맞춰서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또 어려운 공부를 또 하시고 그 어려운 공부하니까 쉬운 거는 또 틀리고 또 공부를 또 3년째 들어가고 4년째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교사 시험은 절대평가 60점 시험은 남들이 맞춰야 될 걸 다 맞추게 되면 어려운 거 절대 한 문제도 안 맞춰도 한 해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전략을 방향을 잘 세우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방향을 잘못 세우시는 거 공부하는 걸 깨우치는 분이 늦게 깨우치는 분은 3년 4년 걸린다는 거예요 맞추셔야 되는 걸 꼭 맞추시는 게 합격하는 전략 지름길이다 왜? 전략이 중교사 시험 제도가 절대평가 80점을 요구하지는 않잖아 60점이라면 반 중에 하나 정도만 더 맞으면 되는 걸 절대평가 요구한다면 남들이 맞춰야 되는 것만 다 맞추면 되는 거지 남들 안 맞춰도 되는 거 혼자 맞추고 남들 맞춰야 되는 거 다 틀리면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거지 그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합격하신다는 거지요 더 이상 제가 잔소리 안 할게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